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유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유기물의 수프에서 유기물들이 많이 모여진 그런 조그마한 연못 같은 데에서 생명이 기원했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즉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유기물을 이 유기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가지고 어떤 시원세포 첫 번째 세포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화학진화라고 하는데 처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질은 지질막으로 되고요. 그래서 전체 세포의 막이 되고 핵산 DNA나 RNA의 어떤 기본적인 단계인 핵산 그리고 단백질의 기본 단계인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유기물들을 형성해야 됩니다. 유기물에서부터 아미노산의 생성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파린의 가설을 아까 말씀드렸던 오파린, 할딘의 가설을 밀러와 유레이가 처음 실험 쪽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즉 처음 초기의 대기가 대기의 어떤 상태를 이러한 실험구에서 실험구에다 놓고요. 그리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파크를 띄워서 예를 들어서 번개가 되겠죠. 그렇게 어떤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주입시켜서 주입시킨 후에 한 2주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해서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팍스나 후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이 여러 개의 체인으로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의 생성은 실험적으로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RNA는 생체 물질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고분자 물질인데 RNA는 이렇게 핵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핵산이 어떻게 RNA로 변하느냐는 진흙 총매 가설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화산 근처에 있는 진흙에서 핵산 하나하나가 같이 있었을 때 이것들은 쉽게 고분자에 있는 RNA로 변환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또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왜 이 RNA의 형성이 중요하냐면 RNA가 2차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그 안에는 기초적인 효소 기능을 갖는 리보자임이라고 하는 기능들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초기의 초기 세포 안에는 DNA보다는 RNA에서 유전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중요성들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외계 기원설입니다. 1969년 9월 28일 호주 머치슨에 떨어진 운석인데요. 69년은 운석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이벤트가 많았었는데요. 1969년에 처음 인류가 달에 착륙한 그런 해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주에서 있는 운석 안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여기 아까 RNA에 기본이 되었던 이런 핵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기 처음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운석들이 지구 안으로 유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석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시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외계 기원설이라서 조금 허무 맹랑해 보일지라도 현재 이 가설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가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세포막입니다. 아무리 핵산과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을지라도 하나의 조그마한 지질막에 의해서 둘러싸이지 않으면 만약 바다에서 이런 핵산과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더라면 금방 희석돼서 어떤 생명으로서 연결을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장단 많이 했거든요. 기름을 물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많은 기름방울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름방울은 종종 하나의 큰 기름방울이 두 개로 나눠지기도 했고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름방울 안에 만약 핵산이나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첫 번째 어떤 생명의 충분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예가 처음 오파링 가설을 만드는 코어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지질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속에 DNA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RNA인데요. 이러한 유전적인 물질들이 안에서 있었다. 그러한 것들도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물질들이 세포 안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실은 이것은 생명이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세포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들어서 염기성 열수구라는 가설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염기성 열수구는 바다에 있는 화산 근처에서 속에 있는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열수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근처에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는 것들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염기성 열수구는 비교적 온도가 온도가 약 40에서 90도 정도까지 조금 낮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한 300도 이상인데 그리고 pH가 9에서 11 정도로 해서 바닷물의 pH는 8.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pH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pH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는 각각의 그러한 에너지를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소이온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삼토압으로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여기에 있는 염기성 열수구에서 있는 환경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염기성 열수구를 잘라봤더니 이렇게 조그만한 세포 크기만한 격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따뜻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많이 있더라.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아미노산을 많이 검출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에 의해서 현재 염기성 열수구 가설은 가장 가깝게 어떤 세포를 첫 번째 세포를 만드는 가장 가까운 가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이나 핵산, 지방산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작은 단위는 중압반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RNA 또는 세포막을 이루는 지질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세포에서부터 여러 해 동안 관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다윈이 다윈 부터 시작을 해서 진화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을 했더니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하나의 종에서부터 두 개의 종으로 나눠지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500만 종의 생물종으로 그렇게 분화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들은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은 과연 이것들이 아까 알카린 열수구에서 있는 것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즉 반복적으로 생명이 하나가 시원세포가 되어야 되고 이 시원세포는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분열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따라서 여러 개가 자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아직까지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으로서도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들 과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첫 번째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 이것들이 첫 번째 세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했을 것이다. 원핵 세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요. 원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DNA나 또는 RNA가 이 세포 지뢰에서 나출되어 있죠. 세포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핵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나출되어 있어서 원시적인 핵이다라고 해서 원핵 세포인데 이 원핵 세포의 종류에는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알려지는 박테리아 그리고 고세균, 알키아 또는 호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두 종류의 아주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원핵 세포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화석인데요. 1993년 스코 박사님이 여기 이 화석을 35억 년 된 지층에서 발견을 하고 굉장히 흥분을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는 화산재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그런 반론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코 박사님은 지금 25년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화석으로 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많이 발단할 기술로서 다시 한 번 그 화석을 재검증을 해봤더니 이렇게 탄산,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아니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2차 구조들을 만드는 세포와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증명을 했고요. 따라서 현재는 35억 년 여기에 있는 화석이 가장 오래된 화석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였는데 여러분들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항산화 약을 먹어야 비타민처럼 그걸 먹어야 활성산소가 없어진다고 하는 건데 산소는 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혐기성 세균들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이 혐기성, 기존에 살고 있었던 혐기성 세균은 혐기환경 속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혹은 혐기환경에서만 있는 것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존의 혐기성 세균이 있는 그런 지역은 호기성 남세균이 다시 더 번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기 중의 산소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격변의 그런 시기가 약 24억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과연 그럼 혐기성 환경에서 호기성 환경으로 바뀌면서 과연 혐기성 세균은 그냥 가만히 죽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의무를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즉 혐기성 세균과 호기성 세균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러한 산소가 많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하는 그런 진화적인 이벤트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핵 생물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원핵세포입니다. 원핵세포는 세균과 고세균이 있는데 크기부터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크기부터 진핵세포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진핵세포는 현재 여기는 엽록체가 들어가 있는 식물세포를 그렸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핵이 있고 이 핵을 감싸고 있는 핵막이 있습니다. 이 핵막이 있고 그 세포 안에 막구조가 있어서 어떤 커다란 큰 세포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적인 힘을 제공을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세포 골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토스켈렉톤, 액틴이나 튜블린으로 된 이런 단백질들이 큰 진핵세포를 진핵세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골격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 핵막과 세포 골격이 있다는 것은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5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노르웨이 근처에 있는 열수구에서 메타지놈 분석을 하시는 팀들이 고세균, 알키아라고 하는 고세균의 한 새로운 개통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을 로키알키아, 로키고세균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키알키아는 위에 있는 것은 진핵생물이고요. 진핵생물과 로키알키아의 유전자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사한 유전자들은 대부분 막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세포의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부전 설명을 드리면요. 막의 구조를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암에바 아시죠? 암에바처럼 이 막이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막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막의 구조가 변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식포작용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고세균, 로키알키아라고 하는 고세균이 주세포가 돼서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를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같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어떤 이런 세포 내공생이 연구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핵세포, 즉 세포 내에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로 진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비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진핵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41억 년 근처에 아마도 첫 번째 세포가 나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핵세포는 고세균, 알키아라고 하는 고세균 그룹과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 그룹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고세균의 한 그룹인 로키알키오타는 진핵생물의 기본이 되는 주세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세균에서 세균에 있는 알파프로테오박테리아가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영구적인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미토큰드리아로 변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합성을 하는 진핵생물은 세균의 한 그룹인 남세균 또는 시아노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세포 안으로 내공생을 통해서 비로소 염록체가 되는 식물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진핵생물의 화석인데요. 이거는 15억년의 퇴적층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렇게 뿔처럼 나 있죠. 이렇게 가지가 된다는 것은 이 세포 안에 액틴과 튜블린이 구조가 돼서 세포의 형태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이토스켈렉턴, 세포 골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번, 둘,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의 가지, 분기가 됐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 속에는 액틴과 튜블린이 있어야만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화석은 진핵생물이라는 것입니다. 15억년 전에 진핵생물의 화석입니다. 비슷한 화석인데 조금 더 복잡하죠. 14억년 전에 발견된 화석입니다. 중국 북부에서 발견된 건데요. 약 크기가 한 20센티 정도 가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단세포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있는 다세포입니다. 꼭 다시마처럼 생겼는데 다시마는 아니고요. 이렇게 벌써 15억년 전에 단세포가 아닌 다세포의 진핵생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화석으로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2억년 전에 발견된 화석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현재 팔에 김이 있죠. 김하고 유사한 그룹인데 벤지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홍조류입니다. 이 홍조류의 구조가 12억년 전에 발견된 세포 분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많은 학자들은 12억년 전에 벌써 홍조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6억년 전으로 내려갑니다. 6억년 전에는 현재 보시는 석회조류입니다. 석회조류는 홍조류 중에 진화적으로 한 중간 정도에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은 오래전에 분기한 그룹인데 이 석회조류는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건데 아주 자세하게 어떤 생식구조까지 자세하게 살필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화석입니다. 즉 6억년 전에 벌써 홍조류는 굉장히 많이 분화돼서 여러 종류의 홍조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4억년 전에 육상에 여태까지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육상에 비로소 우리가 보는 나무와 같은 육상식물이 출현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육상식물의 출현은 육상동물의 출현과도 아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변환시켜서 그것이 먹이가 되는 육상동물도 육상식물과 동일하게 출현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굉장히 다양한 500만 종의 이런 다양한 종류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